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1차 본회의로 개회하며 3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김성환 의원, 부위원장의 이종숙 의원이 선임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